자동차에서 편하게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오토슬라이딩 차량용 고속무선충전기 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자동차에서 편하게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오토슬라이딩 차량용 고속무선충전기입니다. 모델명은 바헤르츠 더블엘 SH02 오토슬라이딩 15W 차량용 고속무선충전기 상자 측면에는 특징들이 쓰여 있는데요 과전류방지, 과충전방지, 과전압방지, 자동슬라이딩, 오토슬라이딩 아, 같은 말이네요. 자동슬라이딩, 수동슬라이딩 다음에 무선고속충전 15W 우선 제품 외형부터 살펴볼텐데요 바이오르츠 오토슬라이딩 본체입니다 내부에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서 현재 전원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작동은 됩니다 이 기능의 장점은 뭐냐면 자동차의 시동을 껐을 때 스마트폰을 못 뺐기 때문에 시동을 다시 걸지 않아도 내장된 배터리로 움직여서 스마트폰을 뺄 수 있게 되는 거죠 상단에 있는 수동버튼 측면에 오른쪽, 왼쪽의 수동버튼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거치됐을 때 상처가 나지 않도록 고무패드가 부착되어 있고요 이렇게 눌러주면 닫히고 측면에 있는 버튼을 다시 눌러주면 열리고 뒷면에 보시면 내부에 모터가 내장되어 있고 이 부분은 거치대 중간에 있는 부분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고요 바닥면에 요즘 많이 사용하는 C타입 포트를 사용해서 최신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선 제품 거치하는 방법들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 이 두 가지는 송풍구에 사용할 때 하는 거치대입니다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이 부분을 돌려주면 중간에 있는 걸쇠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로 본체를 연결하셔도 되고 송풍구에 거치한 상태에서 중간 거치대를 이용해서 원하는 각도와 방향을 틀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뒷면에 꼽아서 송풍구에 거치한 상태에서 원하는 각도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시보드에 사용하는 거는 흡척 패드 방식이고요 이 부분에 이렇게 하면 길게 더 길게 할 때는 이 부분을 풀어줘서 최대한 길게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원하는 각도의 모양을 잡고 고정을 하고 제공되는 C타입 케이블을 사용하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기본 구성품에 시가 잭이 없습니다 시가 잭은 고속 충전을 하려면 퀵 차지를 지원하는 포트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시가 잭을 연결한 상태에서 케이블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본체 바닥에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 LED가 들어오면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알려주고요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거치하려면 버튼을 한번 눌러서 열어주고 사용하려는 스마트폰이 고속 충전이 가능한 걸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G7과 노트10 플러스를 사용합니다 G7도 고속 충전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올려주면 자동으로 충전으로 변경이 되고 하단에 글씨 보이시나요? 무선 고속 충전 중이라고 뜹니다 거치된 상태에서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열리고 빼고 이번에 노트10 플러스를 이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잡아주고 지금 충전 상태가 99%라서 표시가 안 되는데 노트10 플러스도 제품 자체가 15W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원래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선 고속 충전 중이라고 뜨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품 자체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블로그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파이키 였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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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